너네들아, 너무너무 수고 많다. 잘하고 있어, 정신이 없는 얼굴이네. 정신이 나왔던 일 없어요. 나갔어? 야, 혜은이 나든 안 해든 거 여기 요새 하느라고 난리 났어. 정신이 없어. 정신이 없어? 잠깐만 기다려주세요. 여기요. 네. 큰 아드님. 잘 보고 있어요. 잘 보고 있어요. 아니, 끝나면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? 아유, 어려워. 선생님, 주수 한잔 하세요. 선생님, 나오세요. 아, 네. 이따 오세요. 우리 큰아들. 큰아들님. 하이. 어서 오세요. 나 기억 못해요? 아, 저 아이들. 아유, 저. 아유, 저. 아주 눈을 갖다가 얘 눈옷은 지고 이제 청이 안 되겠네. 아유, 아무 남자나 보고 다 이제. 아무 남자라니요. 엄마 아들이. 엄마란다. 언니 아들인데. 진짜 인기 좋다. 고마워요. 맛있게 드세요. 시원하게. 일단 너무너무 고맙고 너무 애썼다. 고마워. 이거 좀 먹'냐. aren't you comfortable? 맛있는 그림, 야有一 굿 언니 빨리 촬영하세요. 그러면 더 아이템을 perme Jewelowi입니다. 그렇죠. 어우, 네네네. 정의. 종류별로 네 잔, 일단 수박? 수박? 네, 알았어요. 제가 알아요. 얼음 담당 누구야? 네 얼음 줘 언니 지금 뭐 만들어요? 자몽 여기 있어 언니 이거 자몽 오렌지 언니 좀 데리고 뽑아놓은 거 수박하고 다 뚜껑 사모님 정신 차려주고 뚜껑 좀 네네 저희 자몽 오렌지 두 개랑 수박 주스 두 개 자곱 하나 당근 하나 수박튀김 일시에 세 잔 가만히 적어야지 안 되겠다 자몽 오렌지 내가 다 기억해 아 다 기억해? 자몽 오렌지 지금 여덟 잔 해놓고 간 여기 자몽 오렌지 두 잔 두 잔 다 얼음 줘 얼음 줘 응 응 이게 오렌지야? 어디 있어? 이게 오렌지야? 너 줘봐야 돼 저기 노학생 것만 해결해 뭐 해왔지? 너 아니야 이제 이거 나가고 수강만 4개 나가면 돼 그렇지 내가 얼음만 할 수가 없지 맞아 자 이거 두 개 가져가시고 오시면 수박 그 다음에 저 간식이랑 좀 가져가세요 자 조심 자 네 아 아 아 아